아 근데 웨꾸는 하지 마세요 메타에 완전히 밀려난 캐릭터라서 웨꾸의 장점은 이런거임 메디킷 두개 무효화하는거임 만약에 쟤네가 장아치로랑 식물학 지식이랑 두개 꼈다? 그러면 퍽 두개 또 없어지는거임 퍽 두개 나머지 두개로 게임하는거죠 웨꾸가 레거시 달았더니 온몸으로 토를 하네요 이거 견자단 세팅인가? 몽구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세팅으로 꿈덕강이 일반적인 구조물 메오퍼링 오케이 몽구는 다들 알고 있을거야 레드페인트 브러쉬가 가장 세다는거 빨간 그 뭐식이냐 그거 웨꾸 몸에 끓는거 꿀 맞아요 꿀이벤트 때 얻은거임 콜록을 붙여주실거임 홈 오케이 선합시다 어.. 페일로즈 아 배드엠 가고싶었네 너는 몸에서 꿀이 오랭돈 맞았어요 전염 시켰죠? 그럼 됐어요 가면 돼 이걸 안 맞아? 저기 한번 다 발라놓은 다음에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갑니다 지금 발전기를 계속 돌리나봐 지금 보면은 두 명이 감염이 됐죠 이거는 큰 집을 돌린다는 얘기에요 이 등 되게 많이 봤어요 다 맞췄죠 배가 없으면 죽어야 돼 내 머리통이 말이지 근데 여기 큰 집을 빼고 시작한 거는 굉장한 이력이고 아이고 실수 큰 스노우블링 갈 수도 근데 가운데 아무것도 안 떠서 괜찮음 근데 여기 이쪽을 막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개입 동안에 여기 돌아가면은 개입을 쓰는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말짱 도로무기거든 큰 집은 줘도 돼요 원래 지키기가 힘든 거긴 큰 집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면은 1픽과 4픽은 지금 2분 게임이 시작한 지 2분 동안 부정한 개입 때문에 아무것도 게임을 못 한 거예요 그렇잖아 또 살리면서 감염됐고요 이러면서 깜짝을 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개입을 아 버그 아니야 이거? 뭐하냐 인마 아니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이거 버그 아님? 아니 케미넷에 있는데 토를 거기서 계속 한다고? 버그인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할배 토 소리야 할배가 케미넷에서 나오자마자 토 소리 없어짐 하하하 그리고 한 명 씻었어요 자 애들이 이제 자 감염 당하기 싫니? 그러면은 그거 돌리지마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거 또 딱히 안 따라와도 돼 협박을 해요 이렇게 협박을 계속합니다 전염으로 와슈버그 버그 진짜 여기 한 명 뛰는 적 아 이씒 보였어요 위치 맞추긴 했는데 가운데로 좀 줄까요? 대하 써라 대하 쓰고 넣으면은 대하도 빠진채 계속 죽는거죠 들고 두 번째인거 같은데 좋아좋아 씻는거는 계속 냅둡니다 씻는거 계속 냅둬요 쌓여야 돼 내가 지금 저기로 견제를 가야되는데 저기로 견제를 가야되는데 저기 있는 씻는거를 먹고 절로 갈수 없잖아 내가 전투중에 바로 옆에 있는걸 바로 먹을수 있게끔 그런느낌으로 전투중에 바로 먹었잖아요 이제 쌓여야되요 들고 이 걸고 안 씻어? 안 씻으면 다 죽는거요 아 PCH니 아이고 저녁 안하나? 아 1영구독 감사합니다 히티냐기 쭉쭉쭉쭉 감사합니다 전투란이 누가보면 전자들이 살인마를 맞때리고 찌르는 줄 알겠어요 어? 어? 이거 풀로 채워놓고 속도 빨라진채로 따라가기 내가 말한거 그대로 하고 있죠 깜짝치고 깜짝치고 괜찮죠? 이거 속도 이 상태 속도 빨라짐 님들 괜찮죠? 아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펑 조합 이 동 조합은 아닌데 외꾸를 아무도 안쓰다보니까 보통 검은양이나 쓸 생각하지 이렇게 조합은 잘 안하거든요 그쵸? 자 자 자살했고 저쪽으로 가면은 저것도 빨간필 먹으면 되죠 전투중에 바로 먹고 소리 안나는거 이 상태로 들고 다녀요 어우 괜찮은데 진짜로 좋아 어우 좋은데 아니 빨간피의 활용도가 확 올라갔어 그쵸? 빨간피의 활용도가 확 올라갔어요 더이상 빨간피 성능 졸라구리라고 징징대지 않아도 돼요 팡팡 이리와 이녀석 드디어 해군 대참치였던 적과 오늘 전역을 했습니다 오 와 오늘이구만 아이고 구독 감사하고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시간이 왜이렇게 빠른거야 그렇게 그렇게 빨리 전역을 했다고 아 축하드려요 저녁 언제 안할 때만 오늘이었구만 아 축하드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얼마 안 지났는데 저녁을 했다고 호름이네 딴사람들 저녁 10번하면 할아버지 되겠어 드디어 웨꼬 오발 올킬 그러네 웨꼬 오발전기 올킬임 기가매키다 이거 빨리 유튜버가 해줘요 웨꼬의 뉴 세팅 빨간 피 먹었을 때 이거 다 모으면은 이제 빨라지는 세팅이고 빠른 채로 토 날리는 거 19년도 5월 8 때 했는데 그래요? 어이 빠르구만 아무튼 스읍 오케이 1번 유튜브가 몰키 감사합니다 됐스 물론 이제 이거 쓴다고 해서 막 갑자기 티어가 오르고 그러진 않을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 뉴 세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신..신 세팅 웨꼬였습니다 자네 전문화사 할 생각 없나? 종이 인마 4,5,9,13 이었어요 알록달록하네 오케이 지지 잘 부탁드립니다 짱 neg